서울시가 민선 8기 후반기 서울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해 정무부 시장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. 김병민 정무부 시장 내정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수행하는 등 언론 대응에 정통하며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 강점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현재 김병민 정무부 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절차가 완료되면 7월 1일자로 임명할 계획입니다.